2번. 2번 전멸인데요. 연예인 판정단에서는 2번 전멸. 3번. 3번이 김영석 씨, 박미경 씨, 김세진 씨, 송은희 씨, 김성련, 방은희. 오율 씨, 정민성 씨도 3번이 좀 많습니다. 4번. 4번도 많아요. 잇지는 지금 4명이 다 들었고 유채훈 씨하고 신봉선 씨. 이지선 회장님. 이거 인천지부 팬클럽 회장이 어떤 명예를 걸고 하는 거예요. 아니, 뭘 그렇게 명예까지 겁니까? 걸었어요, 제가. 네. 저는 감히 제가 4번분을 선배님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는 사실 선배님의 말씀하신 톤보다 4번에 계신 분께서 비강공명이 얇으시더라고요. 비강공명. 네, 비강공명. 전문적이에요, 전문적. 카운터테너거든요. 비강공명이 뭔지를 아무도 이해를 못하고. 비강공명은 비음과 비슷한 소리 색깔이죠. 코비. 네, 맞습니다. 코비. 강, 강. 강은. 강, 강. 세훈아 이제 마이크 빼서. 작년보다 굉장히 나아지고 있는 거예요. 나아져서 잘했어요. 오케이.